행사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림막 양옆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의 한우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PI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당의 로고와 상징깃발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참석자께서 가림막을 걷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겠습니다. 저 속이 너무 아닌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승리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결의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참석자께서는 끈을 천천히 당겨 가림막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쭉 잡아주세요. 뒤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점퍼를 벗고 백드롭 앞에 서서 새로운 로고를 품은 유니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제가 민주당하고 외치면 참석자 모두가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저도 참석해서 사진 하나 더 찍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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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 lakh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민주당 로고와 상징색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로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대 50으로 있던 곳에서 민주당이 크게 강조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민주당을 크게 부각하였습니다. 2024년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 이 땅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신벌 미음을 대신하여 사용할 삼색깃발은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세 가지 가치,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합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미래가 죽어가고, 희망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희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로고 변경은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추가하였습니다.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명의 연속성을 가졌고 기존 사용하던 여섯 가지 색깔을 압축하여 세 가지 색을 사용하여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제작하였던 분들이 글씨체와 디자인을 제작 자문하여 감성적 연속성을 가졌습니다. 변화된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에 대한 시대정신을 담아 민주당을 크게 부각하였고, 압축된 세 가지 색깔의 삼색깃발에 민주, 미래, 희망이라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로고와 상징은 화면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 로고와 상징의 변화는 민주당 변화의 첫 시작일 뿐입니다. 흔드는 바람에 큰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국민을 위해 진화하고 시대의 소명을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당 로고와 관련하여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PI가 새로 만든 PI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더 확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이래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지켜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싸워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하고 더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과 또 당연히 가야 될 이 책임을 벗어나서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또 하나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있는 대표적인 징표가 바로 저출생입니다. 오죽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자녀 출산의 인간적인 원초적인 욕구를 억제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절망과 자절이 아니라 살리는 희망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로운 PI와 새로운 로고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밝히는 바입니다. 힘든 시절이긴 하지만 또 상황이 엄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한 발이라도 반발자기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로고 선포식을 마치겠습니다. 장례를 정돈하고 최고위원회를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는 다 끝나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속게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1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PI를 공개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 당내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정치가 원래 복무해야 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타깝게도 훼손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서천의 시장 화재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고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먼저 현장 상황에 대한 소외와 또 우리 당의 각오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런까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제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 점포 전체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227개의 점포가 다 소실돼서 시장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이게 장사나 영업의 공간이 아니라 일부 오랫동안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자신의 삶의 일부와 같은 삶의 현장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설날 대목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많은 재산상의 손실도 입으셨습니다. 특히 설날 대목 장사까지 포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상인들이 급하게 특히 설날 대목에 바로 장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당 지자체와 그 다음에 관련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에 경위안정지원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소상공인진흥재단에 경위안정지원자금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드렸던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상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는데 관계 당국은 이분들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최소 6개월은 유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에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정부는 교부금을 비롯해서 또 예비비,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 재난지원금 여부를 함께 검토해 주셔서 신속하게 이분들이 삶의 현장에 복귀하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천 특화시장은 단순히 시장이 아니라 관광형 시장으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서천을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임시 가건물을 신속히 복구해서 서천 특화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으로써 지역경제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빠른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좀 아쉬운 것은 상인들이 밤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고 그분들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대표 일부만 만나고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2층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대부분의 뉴스에서 화제가 된 것은 재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모습보다는 갈등이 빚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간의 화해의 모습이 그 두 분의 투샷이 어제 메인 뉴스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현장을 재난 재난의 현장을 그로 인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난을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그래도 이게 단순히 현장 방문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전영사를 내린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그런 마음을 표시했는데요. 용기 있게 카톡 지시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했던 그 자세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쌍특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명품백과 관련돼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과는 기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불법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 그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맞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카톡 지시 대신 다시 진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주도로 서울 등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혹독한 날씨가 추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고통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생활배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당장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리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계 대책을 정부를 신속하게 마련해서 해외로부터 많이 온 우리 청소년 대표들이 이런 혹한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제2의 젠버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극 한파와 같은 극심한 기후변화를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법인파산이 역대 최대 7기록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권이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법인파산권도 1657건으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34.5% 그리고 60.1%가 늘어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대출과 자산 투자 등으로 2, 30대의 개인회생이 늘고 고급 여파로 대출 현장이 안되면서 법인파산이 증가했다는 것이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심각한 것은 2, 3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봐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전세사기 피해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정부지원 혜택 중단과 경기 침체로 업종을 불문하고 대다수 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면 개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은 매년 최대치의 기록을 경신할 것입니다.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채무를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원리금 감면 등 금융기관의 자체적 채무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로 지난해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바로 그러한 취지입니다. 10월까지 법시행을 기다리다 늦을 수도 있는 우리 경제의 한계상황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법시행 이전이라도 금융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중소, 중견, 한계기업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바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디올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디워 오브 더 디올백, 디올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 거절 공개 발언 이후 항명이냐, 신이 구태타냐, 약속되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는 각종 소리 난무했습니다. 결국 사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의 간절한 기다림, 90도 폴더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툭 치며 악수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봉합시로 일단락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90도로 허리 꺾인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붙여본들 언젠가 물은 새기 마련이고 자동차 긁힌 흔적을 청테이프로 붙인들 자국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임시방편 봉합은 미국 책에 불과합니다. 명품백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라는 기상천외, 경천 동지할 억지 주장으로 디올백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까?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선물도 아니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건희 디올백을 영구 보존하시겠습니까?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아니고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로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된 선물도 아닙니다. 김건희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 있고 받자마자 신고된 선물입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다가 위경연을 일으킬 지경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 면책이 됩니까? 이를 믿어주고 디올디올 넘어갈 국민이 있습니까? 국민과 디올백 전쟁을 치를 요량입니까? 말이 앙뚜아네트 왕비 발언으로 심리적 루비콘강을 건넜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대노 경로 진노가 한동훈의 폴더 인사로 과연 봄눈 녹듯 햇살이 비출까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권위에 도전했다고 느낄 법한 항명파동을 그것도 아내를 남달리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그냥 넘어갈까요? 흉중에 칼을 품고 만났을 서천 화재 현장의 악수가 말 그대로 정치적 악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올백 사과를 주장하는 측과 북고 횡령이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으로 사과,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측과의 2차 전쟁은 그것도 시작되리라 예상합니다. 그건 그렇고 쓸데없고 난데없는 디올백 전쟁 님들 눈에 국민은 보이지 않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서천 화재 현장의 상인들은 전재산을 잃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고 있는데 꼭 그 처참한 현장을 무대로 봉합쇼 한 컷을 찍어야 했습니까? 밤새 뜬 눈으로 기다렸는데 왜 우리는 안 만나고 갔느냐 이럴 거면 뭐하러 왔느냐 불구경하러 왔느냐 하는 상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망연자실한 서천 상인들을 위로합니다. 윤석열 정권 당신들은 공감능력 제로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재난 현장에서 조호를 합니까? 디올백 수사건은 사과로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죄 있는 사람에게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디올백도 압수수색, 철저한 수사, 합당한 처벌만이 디올백 전쟁의 종전 조건임을 명심하십시오. 디올백을 둘러싼 소모적인 권력싸움 내부 전쟁 당장 멈추고 법대로 수사하십시오. 디올백을 둘러싼 안하무인 대국민 심리전을 당장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십시오. 민심을 이기는 못된 정권은 없습니다. 디올백 전쟁 아웃!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새로운 PI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해석과 기대감들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막고자 하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가 돼야 할 것이고 극단과 혐오의 정치가 아니라 상생과 건강한 경쟁이 살아 숨쉬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란 생각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한 장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신문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그것이 과연 쇼였는지 아니면 진정한 봉합이었는지 아직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떠한 조치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봉합으로 볼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또한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이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국민들께서 지켜볼 거란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PI를 공개하는 것처럼 얼만큼 민주당이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유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인지를 지켜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용광로처럼 녹아들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이들과의 연대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사랑받는 민주당 또 유능한 민주당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 있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에는 저희 민주당의 행동이 잇따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은 개 사과가 아니라 엄중한 수사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에 대한 사과 불가론을 일부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주변에 보냈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고가 명품백 수수는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질러놓고 마치 사과 여부가 핵심인 것처럼 둘러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태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손톱만큼의 재의식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담합니다. 뻔뻔하게 모르세로 나온다고 고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아야 할 사안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그것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명품백 수수에 비해 훨씬 중대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주가 조작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수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부권까지 써가며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본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대표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미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일당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진작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테지만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주가 조작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법치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기 때문입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어설픈 사과를 받자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주가 조작 수사 방해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소용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동료 시민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길입니다. 이어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서천 화재 현장 227개 상점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그 현장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분노를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기다렸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기다렸는데 상인들 보고 2층에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지 말고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끝내 대통령은 만나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거기 대통령이 오셨다고 해서 지금 너무 심해지는 건 그래도 위안을 삼고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담보 대단심도 나와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네, 팀을 갖고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요. 돈을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님의 따뜻한 이유 한 명이 듣고 싶어서 그 생각에 기다리고 싶습니다. 아침도 밥 먹고 점심도 있고 뭘 먹은다고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희도 안 먹었지 않나요? 안 먹었지 않나요? 그리고 축구 시장 다 사람들이 없는 걸 고려했습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상인들을 이뤄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봐요. 우리 상인들을 이뤄주시라고 대통령이 여기까지 바꾸라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너를 울려고, 너를 울려고? 왜? 우리한테 국회 오러 왔어? 이분들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이분들이 울부짖고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 뭐 하러 간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 뭐 하러 간 겁니까? 염장 치르러 간 겁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상인들을 뒤로 하고 둘이 만나서 그 참혹한 잿더미 현장을 배경으로 둘이 사진 찍고 그리고 같이 기차 타고 갈까? 예, 대통령님! 그리고 같이 기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구식도 인사를 했습니다.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다. 대통령이 오자 이렇게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둘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차 타고 올라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말 비정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비정합니다. 그리고 매정합니다. 그리고 못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을 위해 월급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자리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자기네 생각만 하고 자기들만 챙기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이제 정말 못된 비대위원장 그리고 매정한 대통령 국민의 마음이 이제 다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거짓말이 늘어요. 얼마 전 서은숙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가볍고 법무부 장관이어서 거짓말을 안 하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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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볍고 그래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좌천을 당했거든요. 그때 저는 부산을 사랑해서 이거는 가로치고 제 생각이고요. 사직구장에서 롯데를 응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 갔을 때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서 사직구장에 관중이 없는 무관중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내가 사직구장에서 롯데를 응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깜빡 속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관중이었다라고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봉다리 쓰고 봉다리 한동훈 봉다리 쓰고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2008년도 사진이랍니다. 2020년 부산 얘기를 하다가 사직구장에서 응원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들똥이 나니까 다시 봉다리 쓴 사진을 내놨는데 이것은 또 2008년 사진 거짓말쟁이 한동훈 가벼운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하더니 대통령을 보자마자 90도로 숙이고 이제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들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매정하고 비정한 대통령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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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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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